오시리스의 시험에 잘 왔다 빛을 휘둘러라 수호자 상대보다 더 환하게 1분 남았다 친구 소자 너 혼자만 남았다 용기를 가져라 나만이 승리를 지킬 수 있다 이제 그만하마 이번 라운드에서는 졌다 상관없다 다음 라운드에서 이기면 된다 상대팀이 앞서고 있다 오래서라도 분발해야 하지 않겠어 아군이 한 명만 남았다 이제는 지켜볼 수밖에 1분 남았다 친구 이제 다시 싸울 수 있어 이제 너만 남았다 친구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싸워라 5분 남았다 다음 라운드에서 이기면 된다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라 상대가 부활했다 상대팀이 앞서가고 있다 무조건 막아라 ㄷㄷ 이제 너만 남았다, 친구!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싸워라. 소호자 대 소호자! 대결이다! 적팀이 쓰러졌다! 네 활약 덕분이다! 계속 그럴 이유는 없다! 1분 남았다, 친구! 이번 라운드에서는 졌다. 상관없다. 다음 라운드에서 이기면 된다! 점수는 경기의 절반일 뿐이다. 나머지는 너에게 달렸다. 다른 라운드에서 이끄는 거라, 친구! 3분 남은 무대가 될 것이다. 걔는 절의 다음 라운드에서 그는 것이 Sherman과 할 말을 잇는다. 하나의 도S-Sing-지3가 발견이 다자, 친구! 적의 한 명만 남았다! 너랑 총싸움을 하다니 참 무모한 녀석들였어! 안 그래? 공격받침 이번에는 적들이 이겼다. 다음 기회를 노려라, 친구. 상대팀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. 하! 착각이란 걸 일깨워줘라. 상대팀은 상대팀은 안쪽으로 지켜내고 있다. 이런식으로 정한 상대팀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. 상대팀은 상대팀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. 상대팀이 정한 땅을 확신하고 있다. 상대팀이 정한게 더하는 것이다. 상대팀은 상대팀이 정한 것이다. 1라운드 어? 상대팀을 찢어 발겼구나 이번 라운드는 이 승리다 매치 포인트에다 비긴 상태다 승부를 확실하게 내라 승부 훑기 2 에 kam append 승부 훑기 겨울이 승부 훑기 ز 등장 흘러 상대방은 훈련이나 더 하라고 샤크슨의 시련의 장으로 보내겠다. 연습용 경기장이 놈들에겐 더 어울리겠지.